강서구청장 노현송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 그리고 청년 전용 공간인 청년이 한 곳에 모여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구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관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사무실 공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한 사회적경제문화가 정착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법률지원을 비롯해서 노동인권교육과 인문학강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강서구의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드릴 겁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청년들이 미래를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란 의미의 청년 전용 공간인 청년이 문을 열게 됐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인 청년이 우리구 청년 활동의 거점인 동시에 청년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세심한 배려와 함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며 청년들이 밝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롭게 개관하는 센터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디딤또이자 후원자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 의장 이의거리입니다.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청년공간 청년의 온라인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구민들의 힘이 되고 따뜻한 등불이 되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기원 드리며 새봄의 기운을 담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강서구 사회적 경제통합지원센터,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청년의 개관식을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센터 개관을 위해서 힘쎄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센터가 만들어진 만큼 여러분께서도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소통의 장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은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요. 또 노동자는 근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힘차게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울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우리 강서구 방화동에 정말 소중한 공간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강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문화공간이 될 청년복합문화공간 청년, 이것이 한꺼번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크게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우리 강서의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청년공간 청년이 문을 연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센터를 통해 더불어 사는 강서, 노동이 존중받는 강서,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강서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저도 그 길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강서구의 대안적 경제발전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강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청년공간 청년이 구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화산역 인근에 함께 모여 힘을 합쳤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경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강서구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교육과 장터사업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구민에게 창업 컨설팅,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하는 등 올바른 사회적 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금융과 함께하는 모두의 사회적 경제입니다. 노동 존중 문화의 확산과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상담, 법률지원, 노사관계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강서구민의 노동권익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노동실태 연구를 통한 노동정책개발과 직무능력개발교육, 인문학 강좌,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동자 복지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당신 곁에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의 청년은 강서구의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청년은 다양한 청년 정책 수립과 대안을 개발하여 적용시키며 취업에 필요한 AI 면접 체험, 취업 역량 향상 교육,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 간의 교류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간을 지원합니다. 강서 청년의 아름다운 인연 강서 청년 공간 청년으로 오세요! 한 곳에서 새롭게 힘을 모은 새 기관이 강서구의 건강한 사회적 경제 문화를 선도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며 청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원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